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이와 마니의 방송에서 소소한 컨텐츠 중의 하나인 끝말있기에 참여해서 끝말을 못 이으신 분에게 벌칙을 드리는 아주 재미있는 벌칙이죠 신나게 춤을 추셔도 되고요 춤을 추시는 영상이나 노래를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저희 방에 연애팬이신 제니홀리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혈림이 부르실 노래가 무엇이죠? 아이유의 너랑 나 너랑 나랑은 네칵네칵 뭐 화작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자 다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혈림 들어볼까요? 노래 갑니다 하나 둘 셋 뿅 뿅 저는 어제 라이브로 하게 되었잖아요 밤이 들려버렸어요 선생님 전화라도 계시지 잘 안되서 제가 한 줄 알아서 지금 녹이 아닙니다 제가 충전문이나 노래를 위한 그런 걸로 아니 잠깐만 춤 정문이시래요 아 너무 웃겨 라디오 들어주신 건데 무슨 진짜 라디오예요? 어머 이거 없네 분위기 있네요 자 들어봅시다 이어서 집을 보며 속삭이는 비밀들 간절한 내 맘속 이야기 지금 내 모습을 헤쳐도 좋아 난 도촉하는 랩스로 좋아 내 이해를 불러줘 숨통새로 비치는 내 맘길 그가 두려워 각성이 막 붙어 서러워 조금만 꼭 참고 날 기다려줘 너랑 너랑 움직이만 되지 시계를 더 고채고 싶지 마 네가 있던 미래에서 내 이해를 불러줘 여러분 춤추세요 춤추네 일어내세요 내가 먼저 엿보고 울 시간이 내 이해를 불러줘 너와 내가 함께였었지 나를 놀아지는 그대가 좋아 내가 물어보면 그대도 좋아 내 이름이 뭐야 순통새로 비치는 내 맘길 내 이해를 불러줘 내 이해를 불러줘 내 이해를 불러줘 신난다 신난다 하하하하 시즌새로 빛이니 우리 마음이 창작한 숨 끝으로 돌리며 시계에 따라 달려봐 조금만 더 빨리 날아봐 내 눈이 꼭 감고 날 버릴 건다 너와 나랑이 죽이 남았지 만남하실지 모르겠지만 네가 있은 미래에서 혹시 내가 헤맹다면 너를 알아볼 수 있게 내 이름을 불러줘 야단해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에버랜드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와 한편에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짧은 우리 혈림 고맙습니다 자 우리 혈림 최고 최고 멋쟁이 자 우리 혈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이와 마니의 팬들의 노래방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